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네 맞아요 진짜 이제 올해 촬영을 했더라고요 벌써 20회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만 20회요? 아 벌써 벨벳은 한다고 20회나 됐다니 아니 이 정도로 올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20회 동안 멤버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 벨벳랜드가 이렇게 20회 될 때까지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아 20회 이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몸 쓰는 게임을 많이 했다며 20회 이후에는 좀 편하고 이제 멤버들을 즐기고 멤버들이 행복해서 나도 보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콘텐츠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마냥 즐거운 파티라면 저야 환영이죠 보니까 음식도 되게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고 뭔가 단순히 파티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를 입고 왔습니다 멋있게 차를 입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겠네요 아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삼시세끼 밥 만들어서 해먹는 거 삼시세끼가 찍을 때 가장 재밌었고 삼시세끼는 진짜 딱 킬링한 기분이라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다 같이 춤췄을 때? 그때 제일 재밌었습니다 나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초반에 족구하다가 생긴 에피소드들 잊을 수 없고 가장 힘들었던 게 좋고 낚시가 아무래도 혈다 안 잡혀 절대 아니야 동원아 넌 할 수 있어 불량 경쟁 그건 좀 힘들었습니다 대본이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아쉽네요 저희가 운전면허도 따고 운전해서 놀러 다니고 즉흥적으로 전화해서 막 낚시하러 쭈꾸미 잡으러 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낚시가 아무래도 제가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멤버들이 겁이 많아서 영화를 같이 안 봐줘요 아예 그냥 벨벨랜드에서 공포를 찍자 이게 폐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방탈출 같은 거 있잖아요 TV프로그램에서 하는 대탈출 같은 느낌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좀 스케일 크게 대탈출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편안한 거 좋은 거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놀고 먹는 거 뭐 하는 게 좋을까 번지점프 번지점프 좋다 아 번지점프는 모르겠어요 아 번지점프는 아뇨 안 좋아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 할 거면 다 같이 하죠 파티만으로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느낌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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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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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네 아우 맛있게 들어가 빠바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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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을 몰라 탈을 몰라 탈을 씨 자 일단 저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에 맞힌 차 사실 사실 여기 안 했어 아 그런 거 같아 아니지않아 자 가볼게요 이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에 맞힌 차 벨벨레 두 아 아니 이제 20회니까 도우를 한 번 더 볼게 벨벨레 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벨벨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뭐 하는지 소개하기 전에 벨벨랜드가 어느덧 20화가 되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게 꾸밀고 왔는데 의사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이게 포인트야 멜빵이 이렇게 돼있답니다 난 포인트가 뭐지? 저 베스트 베스트에 모기 한 방 아 모기 한 방 모기도 개 저는 좀 아 저는 좀 변화를 줘봤고 모기 두 방 아 넌 두 방 예 아니 오늘 제작비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사실 그래요 아 진짜 고거서 다 좀 띈어 자 그러면 바로 이동해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어떻게 이동요 아 이거 이번 이동 한 번 해줘야지 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24살 이거 타고 날자 아 이거 타고 날자 아 하나 둘 셋 후 쉬 가 나 이런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저희가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식사만 하나로 제가 인천 폐공장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당당해서 아니 식사는 그냥 서울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인천 폐공장에 이런 고급진 음식이 있는 게 좀 시켰잖아 언밸런스 하긴 하죠 아 그래도 오늘 또 20회 기종으로 맛있는 거 먹는다니까 먹으면서 토크를 좀 하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니 밑에 뭐가 있는지 샀던가 봐? 없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20회 기종 아 그래 형이 뭔가 한마디 해줘 청바지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청바지? 청바지가 뭐야? 청바지 몰라요? 자 벨벨랜드 청바지! 청바지! 이거 맞아? 몰라요? 다 아빠 밖에 없어 우리 되게 소원판 닦시다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테이크 드세요 파이팅 떡이 됐어요 파이팅 그냥 한 명이 다 먹어요 그때 좀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뭘? 아니 여러분 우리 10회까지 오면서 어떠셨어요? 나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삼시세키 편을 뽑았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재미없었던데 재미없었던데 우리 10회 20회에 20회에 뭐예요? 20회에 오면서까지 세작진분들 함께 또 오래 해주셨다는 아 진짜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니 일단 불만상 불만상이요? 네 형부터? 형이 말했어 리러부터 분명 서울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와 그거 약간 불만이고 그거 말고 다 자 이제 다음 불만 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유룩짭짭 부루룩짭짭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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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매운 봐 매운 봐 맘에 맘에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영상이야? 우리한테 영상편지 쓴 거 아니야? 하이라이트 영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왜그래 왜그래 영상 트니까 나 이거 뱉어 그러다 진짜 스크린이 없잖아 아 저 스크린이 없잖아 아 저 어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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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는 좀 이게 무슨 하이라이트 영상이야 어 어 이게 아 아 아 아 아 나 바른 시간이야 근데 30분? 30분 동안 먹고 먹고 죽어 아 오케이 다 망쳐 네 네 네 네 카메라에 무서운 분들 에이 나갔다 에이 뭐라고 저희끼리 말하라고 아 나간다고요 뭐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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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잖아 제작카드? 근데 저 제작카드만 신경도 옥상 위로 옥상 위로요? 그지? 밖으로 안 나가고 아니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인데 아니 복장 떨어지네 문이 앞에 있네 지금 아 아 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뻔하지 어디 있는데 좀 알려줘요 뭘 하면 되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라고 아 이 사람들아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mechanism fps ч 報導 오빛노!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가야 돼요! 타이머 간다. 죽고 싶지 않아! 4초, 5초. 도망! 뭐야 천천히 있는데? 아, 천천히 가만있자 천천히 가만있자 천천히 가만있자 천천히 가만있어. 아, 지크릿지마! 빨리 찢자 빨리 찢자. 와, 재밌다. 일단 찢어서 찾아보자. 아,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공책 하나씩 챙겨요. 아, 좋다. 빔틀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빔틀이 뭐야? 야야, 영수아! 어때? 카메라 위치를 잘 봐야 돼? 그래, 카메라가 어딨어? 영수아! 네? 너는 노트 나랑 써! 오케이, 오케이! 붙어있다! 63,000원짜리예요! 아주 좋은 정보여, 아주 좋은 정보여! 긴급 TMI! 얘들아, 일단 모여보자! 모여보자! 오! 형 형 형 형! 문제, 문제! 문제가 있어! 문제, 이거 문제가 있어! 문제를 찾아야 돼! 아, 그럼 문제는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얘들아, 30분밖에 안 남았어! 아니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잖아! 어! 그러면 모든 게 단서야, 모든 게! 맞아, 모든 게 단서야! 여기서 하고 가는 거야! 어? 형 형이 다 찾아! 어? 이게 뭐야? 어, 여기 밑에 있네! 위로, 아래로! 여기 밑에 있어! 위로, 아래로? 이거 밑에! 오, 저기 맞네! 잠깐만! 이거 풀어야 돼! 얘, 그...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위로, 아래로! 연호들요! 연호가 위로 이동한 거야? 아, 이걸로 올리는 거야? 아, 이걸 지금 봐. 이걸 지금 풀어야 되네! 잠깐만! 3, 2, 3, 3, 4, 5.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 같아. 네. 발 이거. 이거 모가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거 규칙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물음표 색깔의 중음표도 될까요? 아 그렇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 아닌데? 야 이게 봐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건가? 저도 그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겨우 세 개 뽑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다양한 게 뭐지? 다양한 게? 일단 강민이 다른 거 찾아보고 있어 봐. 아 아 마음 아파. 아 마음 진짜 아팠죠. 말은 맞는 거 같아. 다른 거 찾고 있을래.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풀어야 돼. 그걸 풀어야 돼. 공식으로 하나씩 해줄 거 아니야? 규칙성이 없어. 아니 하나씩 해봐요. 아 이거다. 여기로 나가면 돼요. 여기로 나가면 돼요. 어 열렸는데? 어 열렸는데? 어 열렸는데? 어 깜짝이야! 어떻게 열었어? 뭐 풀었어? 아 좀 풀어봐. 열리던데? 그러니깐 얘 열렸어. 어? 그러면 282? 282. 282에 지워? 311. 282. N1? 이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근데 N1이 뭐야? 나 N1 같은 거 몰라. 자연 속일이야. 자연 속일이야. 212에 지워? 이제 앨범은 나왔다고 해서? 아 깜짝이야. 어 누나. 어 breaking. 아 깜짝이야. 아내가 봤을 땐 이거다. 네 진짜. 아 내가 봤을 땐 이거다. 이게 별 표 돼 있잖아. 어. 이게 단서고 다른 데 가서 풀어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래? 마지막 탈출을 위한 단서인 거 같아. 그럼 푼 거예요? 가자. 이걸 풀었어. 우리 이걸 연 거야. 구름표 풀었어? 찾아 찾아 구름표 풀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 남았대 구름표는 몰라 우리가 뭔지 하나 남았대 서로 끼쳐 하나 남았대 하나 남았대 이거 아니야? 이거 풀어 있어? 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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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돼 뭐가 있다고? 내가 거기 다 열어봤어요 아니 이런 새끼들 있다고? 야 이거 치워봐 이거 이렇게 생겨왔을까? 책상 밑에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봤는데 없어 있잖아 있네 뭘 봤는데 뭘 봤는데 뭘 봤는데 뭘 봤는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렇게까지 생겨왔어? 찾았어? 찾았어? 네 뭐예요? 동일 동일 뭐라고 적혀있어? 동일 동일? 내가 봤을 때 근데 앞에 N이었잖아 이거 알파벳 5인 것 같아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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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하로 가자 18분 여기서 많이 썼어 여기 지하로 가는 계단이 내려가야 돼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 어떻게 내가 봤을 때 가자 여기 헤리포터가 있는데 여기 아휴 어 갑자기 왜 왜 왜 무서워 아휴 그 알감만 nuts 아멘